이제 마지막 돌 하나에 담아 이게 한일전이네 그때 그 위기인데 돌 하나에 담아 있는 거야 지금 쏟아다! 쏟아다! 이겼어! 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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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누구야? 난 가? 너지 너지 너는 어떻게 할 거냐? 누구야? 난 가? 너지 너지 너는 어떻게 할 거냐? 가운덩 쳐야지 뭐 어쩔 수 없어 나한테 그럼 갑니다! 오케이 야 이거 한 방이다 잘 생각해 이거 하나야 남순 씨 비씨가 근데 되게 안 끝나 안 끝나 찾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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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로 카드 아, 이제 손을 잡아라. 네요. 네요. 종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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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신경 써 안 된다니까. 왜 그리 가는 거라고. 종민! 종민! 탈락. 완전 손이 이상하다. 너 내가 얘기했지? 너는 계속 못 먹는다. 형, 내 것이 쳐주면 안 돼요? 어떻게 해? 여기를 쳐서, 내가 앞으로 쳐서. 두 개 다 쳐 버려. 두 개 다 쳐 버린 거야? 내가 널 도와줄 수는 있어. 네. 그럼 100만 원만 줘. kasih. 간다, 후기의 전략이야. 종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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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대단해요 근데 얘가 더 남아있잖아 이게 게임이야 이래서 하나야 아아 이래서 하나야 야 아니다 다 밀어버리라 이렇게 된거 다시 하자 도전 오케이 형이 오빠 살짝 오른쪽을 살짝 친다 댄스 오른쪽을 살짝 친다. 그렇지 네가 이제 드라마를 만들어. 아, 두자보다 널이 안 나가, 공이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재밌었다 진짜. 형들 그냥 후회 좀 다 출발해. 형들 그냥 후회 좀 다 출발해. 형들 그냥 후회 좀 다 출발해.